성경봉도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도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평화의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일보 사설란에 이러한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41년 만에 개헌금 사제와 5.18 유족의 용서라고 하는 글입니다 지난 16일입니다 광주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5.18 민주화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특전사 부대원 A씨가 자신의 총격으로 숨졌던 박병현 씨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의 술잔을 올렸습니다 이 묘서를 찾기 직전 이 A씨는 유족과 만납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떤 말로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들여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큰절을 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그는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하면서 이제라도 유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인의 형이었던 이 종수 씨는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 동생을 이제라도 편히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두 사람은 포옹을 한 채 한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A씨는 칠공수 특전 여단돈 소속으로 1980년 5월 23일입니다 광주 노남대제 저수지 부근을 정찰을 하다가 젊은 남자 두 명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총격을 가했던 겁니다 당시 25세였던 이 박 씨는 농사일을 도우려고 고향이었던 전남 장성으로 가다가 참변을 당할 겁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개인이 자행했던 가해를 피해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털어놓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사죄와 용서를 통해서 죄책감과 상처를 치유해 갈 때 진정한 화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5.18 진상위원회는 더 많은 참해와 용서가 비극의 현장이었던 5.18 노역은 물론 가해와 피해가 양상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스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미얀마의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1980년대의 광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군부의 구태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국가고문이었던 아웅산 수지와 대통령이었던 윈민과 및 여당 지도자들이 축출이 되고 연금가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구태타가 일어나고 몇 시간 뒤에 미얀마군은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를 합니다 미얀마군의 참모총장인 민 아웅 헐라인에게 권력이 이양이 된 겁니다 현재 사상자가 최소 2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체포된 사람들은 2천 명 정도입니다 현재 미얀마 시위대들이 각국에 지원을 요청을 했고 유엔에 평화 유지군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내정 불간섭을 이유로 국제사회가 미얀마 사태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미얀마에도 하루속히 총성이 멈추고 우리나라처럼 민주화의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역사학자였던 윌과 드란트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5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기간은 286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체 인류의 역사에서 92%가 전쟁의 역사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과 싸움과 갈등과 반목이 대립할 것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왜 세상은 평화와는 정반대로 세상이 흘러간 것입니까? 정말로 평화로운 세상은 요원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4절의 화평, 15절의 화평, 16절의 화목, 17절의 평안입니다 한데 엮어서 저는 평화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바로 샬롬인 겁니다 그러면 이 평화를 누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에서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게 되시는데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때부터 좀 시끄럽더니 맨날 싸우는 겁니다 결국은 몇 년을 살다가 이제 합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가서 이혼 절차를 받게 됩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두 사람은 이혼할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매일 싸우는 것보다 그냥 헤어져서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재판장은 두 사람의 딸이었던 여섯 살 먹은 아이를 가리키면서 저 딸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딸이니까 내가 데려다가 내가 키울 겁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힘들게 낳아서 지금까지 길렀는데 앞으로도 내가 내 딸을 기를 겁니다 재판장에서 또 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재판장이 얘는 싸울 것 없이 아이도 좀 철이 들었으니까 아이에게 조금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따라간다고 하면 아버지에게 주고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하면 어머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구를 따라가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손으로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도 내 아빠라고 하면서 앞으로 아빠랑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면서 엄마도 내 엄마라고 하면서 앞으로 엄마랑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이 양손을 놓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펑펑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차량한 울음의 재판장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울고 엄마도 울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딸 때문이라도 이혼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인에게 다시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부인도 그렇게 하자고 수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화의 관계로 복원시킬 수 있을까 희생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애쓰시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제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에덴의 동산은 평화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하 사이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화과를 따먹으러 만미야마 그 땅이 평화의 동산이 아니라 죄악의 동산이 되었던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큰 담장인 것과 같은 겁니다 그새 이 사연은 이 사연에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높은 죄의 담장을 쌓아놓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담장을 허물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대신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인류의 모든 죄를 함께 그 십자가에 지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맡고 있는 죄의 담장과도 같았던 겁니다 성전은 휘장을 중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찢어진 휘장 사이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에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있었던 죄의 담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좀 불편한 관계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통과하여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그 평화의 관계 그 관계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 하나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서로 원수 관계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이 한례를 받았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평화했던 겁니다 성경 주석과 박클레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매우 경멸하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의 연료로 삼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하였다 심지어 이방인 산모가 산고로 고통을 받을 때 그녀를 도와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로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이방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만일 유대인 청년이 이방인 처녀와 결혼을 하거나 유대인 처녀가 이방인 청년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장례식이 치루어졌다 이방인과의 교제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다 이랬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이렇게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이 원수의 담이 무너졌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습니다 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 담장을 뜻하는 겁니다 성전에 가면 여러 개의 뜰이 있습니다 맨 안쪽으로 가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 뜰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바깥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는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맨 마지막 밖에는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담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더 이상 들어가면 즉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경고문이 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담장이 일시에 허물어졌던 겁니다 예배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원수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게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원수된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는 평화의 피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산화되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석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곳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세신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등록하고 한 10년쯤 되니까 그런 대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 처음 등록했을 때 있었던 일을 회상을 합니다 처음 남전도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 앉아 있다가 회의가 끝나니까 또 끼리끼리 몰려 나가더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형 동생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서 참 이게 어울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찬양대회에 한번 들어갔다고 합니다 찬양곡은 여러 번 부르면 화음을 딱 맞출 수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음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파벌 장벽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개척을 한 6년 해보니까 교회 일도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교회는 열려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 함께 화합하고 화목하고 다 평화롭게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된 자들을 잘 이끌어야 할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불화가 잦은 어느 묵회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가정은 싸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싸움에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화가 잦은 이 묵회자 가정에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목사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면 이웃에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교회인들에게도 덕이 안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화가 잔뜩 나서 큰 소리로 화낼 일이 있으면 먼저 평화기로 합시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화하면 평화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좀 평화스럽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합니다 서로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흘러서 두 분은 또 토닥토닥 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재빨리 평했습니다 사모님이 마지 못해서 화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가정의 평화가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얼마 후 또 사모님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평해야 할 예사모님이 평하지 않고 계속 화가 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평소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는 그 평소리를 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팽소리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화 그렇게 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팽화가 된 겁니다 두 분은 손을 잡고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너무 멋쩍었던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세상에 평이라고 하는 소리가 그토록 하기 힘든 말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로우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성도 간의 이웃과 여러분 평화를 지속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 사순절 기간에 평화의 십자가를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는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싸움과 갈등이 증폭되는 세상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도 많은데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모두가 평화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반목과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